한 달에 한 번 만나뵙고 있습니다 보수의 거성 전원책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 보수의 거성과 함께 나눠볼 주제의 주인공은 세 사람입니다 이재명 후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그리고 한 분 더 있군요 김건희 여사 이렇게 네 사람의 얘기 네 분 다 제가 좋은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그래요? 제가 이러니까 모두 까기 소리를 또 듣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정치판에 큰 인물이 없어요 거인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안 보입니다 YS DJ 때만 하더라도 DJ는 내가 그렇게 반대를 했지만 그리고 아직까지도 반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비판한 부분이 많지만 그런데 북한에 4,500만 원 돈 푸부 준 거 반대를 합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이게 높게 평가할 부분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에 그런 거목들이 없어요 지금 정치인들 없다 전부 다 키는 낮고 그냥 월망줄망해 보인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오늘 등장하는 아니 우선 자기 상표가 없잖아요 가령 세계적인 정치인들 평진들을 보면요 다 자기 상표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마그리트 대처 그 다음에 코나다 아드나워 아니면 오바마 대통령까지 다 자기 상표들이 있는데 스트롱맨이 아니면서도 자기 상표들이 있어서 역사에 이름을 남깁니다 그리고 정책을 바꾸고 그 정책들은 대부분 다수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정책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판에 그런 거목들이 있습니까 나는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의 비극입니다 그리고 요사에 돌아가는 꼴을 한번 보세요 이재명 대표는 재판을 저렇게 받고 있으면서도 당대표를 하겠다 저건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의심하게 하는 행동입니다 조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래서 나는 정말 이재명 대표에게 그런 걸 내가 충고를 좀 하고 싶어요 정말 당신이 위대한 정치인이 되고 싶으면 길이 하나 있다 지금 살신 승인을 하는 방법이 있다 뭐요 국회의원 사퇴하고 당대표 포기해라 그리고 내 사법 리스크 해결될 때까지 다시 정책판에 등장하지 않겠다 그 순간에 국민들은 당신을 큰 제목으로 이긴다 당신을 큰 제목으로 이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주신은 비책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요 지금 이대로 가면 어차피 나는 내 판단으로는 그래요 다른 분은 또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상반군 대북손금 사건 같은 경우는요 이외영 판결문에 이재명 대표가 최대 수혜자다 바꿔 말하면 몸통이다 이렇게 즉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외영에게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는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에게 이재명 대표는 처음에 소설이라고 그랬어요 소설도 참 질라진 소설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뚜껑 여니까 어떻게 돼가지고 판결문에 그 재판부가 수많은 증거들을 다 확인을 한 다음에 그런 판결문을 쓰잖아요 역시 다 박교원입니다만 그런데 변호사님 그 재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오는 시간 아니죠 그러려면 그전에 대선이 있을 건데 제가 이재명 후보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공직선거법이 이번에 10월에 1심 판결이 나옵니다 그리고 위정교사도 나오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현우 부장이 역시 재판을 맞는다면 대북손금 사건 같은 거는요 이 증거가 이미 다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봄에는 선고가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서 가령 실형을 아닌 말로 해서는 안 될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형을 징역 7, 8년을 선고를 했다 그런데 법정구속 안 시킬 방법이 있습니까 안 시킬 방법이 있겠어요 당신이 판사 같으면 안 시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령을 선고하고 어떻게 법정구속으로 안 시킬겠어요 그런데 변호사님 그렇다고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드리는 비책이 의원직 사퇴하고 대표 내려놓고 아니 자기 사법 리스크를 해결을 하고 그리고 국민 앞에 다시 나서는 것이 가장 뜨뜻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뭐예요 완전히 작년에 체포동량이 가결된 걸로 현실성이 낮은 비체가 아니에요 지금 공천을 하는데 완전히 일종의 사천을 해서 비명행사를 다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지금 전국을 다 다니면서 하는데 90% 넘는 지지를 보이다가 광주에 투표율이 확 낮아져 버렸어요 광주에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다 이렇게 되니까 투표율이 낮아지니까 오히려 90%에서 밀려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런 사태를 두고 거기에 최고위원들 나오는 분들 보세요 누구는 수색 변호인이 되겠다 또 누구는 집권 플랜 본부장이 되겠다 다 경연이 있는 중진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국군 통수꾼자로 만들겠다 이런 소리들을 해대는 아청과 아부의 그런 최고위원 후보들 유세 그걸 보면서 정말 기함을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민주당이 이렇게 되었나 내가 민주당을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이 전통 있는 정당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락을 했나 이건 타락이에요 보면 이건 우리 국민의 불행입니다 그런 걸 방송에서 지적을 다 해 주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호남에서 지금 투표율이 낮은 거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그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냐고요 오히려 다행으로 이길지 몰라요 어차피 자기 90% 넘던 지지율이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좀 낮단 말이에요 나는 이건요 설정할 때 뺐지면 안 닿았다 뿐이지 북한 노동당과 무엇이 다릅니까? 절대 우상하잖아요 그냥 우상하다고 아니에요 절대 우상합니다 이 정도 같으면 이게 과연 민주정당이고 대중정당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민주당은 단민국에서 그래도 양심 있는 정치학자라면 민주당을 두고 민주정당이다 그리고 대중정당이다 미래정당이다 절대 이 얘기를 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책을 아까 주셨고 민주당 자체에 대해서 비책을 하나 주시면 뭐 드리겠어요? 민주성을 회복을 해야죠 민주성과 대중성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서 정동영은 어차피 당원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정동영 지금 의원 또 사실은 참 옛날에 대통령 후보까지 지내신 분이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잘 아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세력을 거역을 하면 그건 그냥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민주당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령 이재명 대표에 반대를 한다 하거나 거역을 하면요 민주당원으로서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개딸들이라는 분들이 하는 거 안 보세요 누구는 250만 중에 5만 밖에 안 되고 10만 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개딸들이 표적이 딱 돼버리면 좌표감 딱 찍혀버리면 그 순간에 정치 생명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징동영 후보 아까 징동영 의원 밖에서 내가 라디오 쭉 들으면서 아 이분도 쫄았구나 알겠습니다 쫌 거죠 자 민주당 얘기 마무리하고 국민의힘으로 가보죠 한동훈 대표 지금 취임하고 한 열흘 정도 돼서 당직 인선이 거의 이제 마무리 돼 가는데 열흘 동안 지켜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한동훈 대표 난 이분도 그래요 이분도 이분의 대표로 나오지 않았어야 됐다 첫 번째 지난 총선에서 가장 큰 패배 책임이 있는 분이에요 일단 나와서 됐으니까 물론 유은 대통령도 책임이 있지만 어떻든 나오지 않아야 될 분이 나왔는데 나오고 나서 대표가 되고 나서 더 실망을 줍니다 이분도 자기 상표가 없잖아요 자기 정책 하나 없어요 기껏 하는 것이 신문에 나오는 게 그거예요 아마도 국회의원들 특권 그중에서 불체부 특권 폐기 같은 그 주장을 아마 할 것으로 보인다 그게 당대표 집권 여당 대표의 주요 정책입니까 아니죠 이 어려운 민생에 적어도 한동훈이 내놓을 정책은요 한 열 개는 돼야 됩니다 나 이거 하겠다 이걸 위해서 윤 대통령에게 긍리를 하고 안 되면 싸우겠다 이렇게 하는 어떤 결기가 보여야 되는데 그래야 문자 그대로 중지판에 새로운 스타로 등장을 할 건데 백마를 타고 온 왕자가 될 판인데 이분은 진짜 그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캐세라 세라 잘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당직 인사 마무리되고 체제가 정비됐으니까 이제 뭐 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당대표가 돼서 가령 한동훈 친정체제라고 언론의 표현이 그렇게 나옵니다 언론의 표현이 그렇죠 한동훈 친정체제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그동안에는 윤석열 친정체제였다는 얘기의 반대음이다 그게 그렇잖아요 지금 집권 여당이 한동훈 친정체제다 당대표가 친정체제라 그 말 그 자체가 얼마나 난센스예요 누구나 한번 곰 씹어보면 이거 말이 되는 소리냐 하고 고개를 갸던 거리죠 당대표는 사실은 누구는 또 통합이냐 아니면 분열이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당대표가 통합을 얘기를 하고 적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아주 이상한 발언입니다 뭔가 하면요 당대표는 이미 대표반이라 올랐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정잼식 의원이 정식이 의장된 지 얼마 됐어요 그리고 정잼식 의원이나 그리고 김상훈 의원이나 솔직히 김상훈 의원 또 행정고시하고 대구시 공원으로 쭉 있다가 국회의원이 되신 분인데 그렇게 정책통일 내가 밀시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정책통일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보입니다 솔직히 말했어요 기회 위에 계시기도 했지만 그래서 내가 드리는 말씀인데 막 그냥 정잼식 의원으로 좀 무난히 가면 그래도 자기 임기 안에 또 정책의 의장을 또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때 가서 김상훈 의원을 바꾸거나 아니면 지금 재선 의원 중에서 똑똑한 분이 몇 분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분들을 어떻게 뭐 발탁을 한다거나 이러면 될 텐데 알겠습니다 지금 지도부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지도부 한번 긁어보세요 초선 비례대표가 최고위원들이 줄줄이 있습니다 뭐 인용환 김민전 뭐 그걸 또 진종호 그런 사람들이 무슨 발언을 한다고 해서 어떤 무게감이 실리겠어요 당에 그거 나와서 당선된 걸 걸고 아니 물론 그런데 당 지금 최고위에 보면 원내대표 하시는 추경호 원내대표 그리고 또 이번에 김상훈 김상훈 정책의 의장 4선이니까 이 두 분 빼놓으면 대구에 있는 이 두 분 빼놓으면요 전부 다 무게감이 없어요 네 이거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체 당원들이 보기에 지도부가 어떤 지도력을 발휘를 하려면 한마디 말이 나가다 하더라도 무게감이 딱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한동훈 대표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뭐 있을까요 변호사님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그런데 그분은 내가 보기로는 지금부터라도 내공을 쌓고 빨리 국민을 편하게 주는 정책으로 승부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벌써 신문에 어떤 갈림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지금 앞으로 무난히 가서 대선에서 이재명과 한동훈이 붙으면 한동훈이 진다 이런 식의 갈림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뭔가 한동훈 상표가 있어야 되는데 상표? 네 너무 주변에 사람들이 편협되어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도 보니까 또 신주호 의원을 중요 당직에 전략기획부총장 네 중요 당직에 증여놓고 전략기획부총장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사실은요 그런데 너무 편협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의원은 내놓고 윤상윤 의원입니까 통합을 해야 된다 통합 메시지를 좀 내달라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란 말이에요 벌써 지금 당대표된 지 얼마 됐다고 지금 통합해달라는 메시지를 주문을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잖아요 한동훈 대표하고 한 90분? 100분? 글쎄요 저는 신문에서 유난 갈등 유난 갈등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 말 자체도 웃기는 얘기에요 어차피 두 분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요? 네 두 분이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내 화양연화 내한테 꼭 같은 시절이 있었다면 그건 문 대통령 초기였다 이 얘기하잖아요 그 화양연화가 어디 한동훈 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때 화양연화가 아니었어요? 운명 공동체라 말이에요 역시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발탁이 돼서 난 누구 추천인지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박목 의원이 추천을 해서 발탁이 돼가지고 그래서 박영수 특검에서 맹활약을 하고 그 여파로 5개급 특진을 해서 서울중앙지검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분들인데 그 시절 화양연화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보수의 원래 원류 보수들은요 그런 말 들으면 이게 좀 속으로 표현하면 허파가 뒤집어집니다 화가 나죠?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예컨대 벌써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으니까 그동안에 확실한 어떤 보수주의자 범자유주의자로서 어떤 행동을 처신을 해봤다 이러면 또 모르겠어요 가령 문재인 정권 적대성사는 손 또 못 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수많은 탈부금의 강제 북송부터 우리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부터 국가 통계를 갖고 조작을 한 분이에요 그런데 손 또 못 대고 있어요 도보단에 위에서 준 usb에 뭐가 들리는지도 아직 모릅니다 김정수 여사가 타지마을에 간 걸 갖고 알겠습니다 링컨 버스 조사조차 못해요 그런 판에 무슨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징역을 30년 구형을 했잖아요 그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구형을 했던 분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문재인 정권 적대성사는 손도 안 대고 있다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될 거를 보시냐 운명공동체니까 아무리 티격태격한다고 하더라도 그 갈등은 갈등이 아닙니다 진짜 갈등은 아니에요 어차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갈등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언론에서 지금 한동훈 당대표가 미래 권력이라는 얘기를 들으려면 아직까지 한참 더 걸어가야 됩니다 제가 보기로는 한동훈 대표를 두고 미래 권력이라고 부르는 그 언론 자체가 아부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신문에 어떤 칼럼에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수 신문 칼럼에 나와요 지금 이재명과 한동훈이 붙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한동훈이 100% 진다고 본다 나온단 말이에요 칼럼에? 네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이 말씀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한동훈 대표에게 주는 빚책 하나만 주세요 마음을 열어야죠 누구한테요?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우리 범보수주의자들에게 자기가 나의 대권 행보를 걷겠다 이것보다는 내가 보수를 위해서 희생을 하겠다 하는 나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 이 나라의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마음을 열어야죠 그런데 마음을 열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마음만 여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내가 보기로는 한동훈 위원장이 작년 말 비대위원장 나오고 나서 지금까지 그 총선 그 긴 기간에 아직까지 내놓은 정책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큰 정치인이냐 행동을 합니까? 그건 아니죠 대통령 얘기 해보죠 여름휴가 떠난다고 대통령이 그러면 여름휴가 가면 원래 대통령들은 전국 구상하고 와서 그다음에 메시지 내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변호사님이 대통령한테 조언을 하나 해 주시죠 이번 여름휴가 가서는 뭐 하나 구상해서 갔다 와서 뭘 하시라 다른 분들은 다른 분들은 다 휴가를 가라고 하고 본인은 안 가야죠 가지 마요? 본인은 왜 휴가를 갑니까? 지금 민생이 얼마나 어려운데 700만 자영업자들이요 지금 펌율이 얼마인데 그래서 공무원도 가고 아니 내 말에 들어보시고 연체율이 얼마인데 그리고 가계보시가 지금 또 늘어나고 있어요 거기다가 내가 늘 드리는 얘기입니다만 지금 1분이 합의 20% 있잖아요 10가구 중에 6가구가 적자산림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채시장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는 궁지에 몰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산층 3,4분위만 하더라도 5가구 중에 한 가구가 적자산림이에요 그럼 그걸 뭘 의미합니까?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보세요 전 세계 다 올라갈 때 1,400만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오리지 못하다가 미국 시장이 R의 공포 리셔션의 공포에 한 번 휘말려 버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대폭락을 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아마 이번 주말에 나올 갤럽 변호조사 내가 보기에 아주 나쁘게 나올 겁니다 또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지금 휴가 갈 때가 아니다 경제부채 장관들 모으고 금융위원장하고 다 불러모아서 너희들 자신 없으면 물러나 차라리 실물경제인을 불러앉혀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나한테 아이디어를 좀 주십시오 아까 윤 대통령에게 뭘 좀 군대를 하고 싶었냐 이 질문을 하셨잖아요 자기에게 쓴소리하는 사람 나쁜 소리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다 불러가지고 얘기를 좀 들으세요 변호사님이요? 변호사님의 용기를 측근 나를 부르라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쓴소리하는 사람 많잖아요 변호사님 같은 분 그러니까 뭐 글쎄 내가 그렇게 쓴소리를 많이 합니까 난 좋은 소리도 많이 하는데 불러서 얘기를 들으면 길이 보입니다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무 근거 없이 어디 나쁜 소리 하겠어요 길이 반드시 보입니다 그 길이 보이야만 그래 갈 수가 있죠 길이 지금 안 보이는 상태예요 내가 보기로는 조금 주제가 벗어날 수 있는 걸 수도 있는데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거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한테 쓴소리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들어라 이게 변호사님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그동안 언론에도 지적 많이 했거든요 보수 언론의 칼럼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 안 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이 사람은 벌써 한 1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제발 귀 좀 열어주세요 지금 가령 한동훈 위원장도 중도로 외인을 열펴겠다 그래서 이번에 총선에서 날아간 표를 다시 회복을 하겠다 꿈같은 소리입니다 우선 귀를 열어서 때리는 죽기 아니 죽기가 아니고 이거 몽둥이죠 몽둥이를 맞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절대로 못 바꿉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윤 대통령이 노동개혁 교육개혁 하겠다는 게 언제입니까 그런데 진짜 필요한 것은요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이 아니에요 사실은 노동개혁도 노동개혁은 무조건 중요하고 세제개혁이 중요하고 공공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손도 못 대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세제개혁을 좀 하겠다 이러는데 야당이 설득이 안 되니까 야당은 세제개혁 같은 걸 하려고 할 때 야당 대표를 부르고 야당 중진을 불러서 밥도 먹고 술도 한 잔씩 따라주면서 우리 지금 상속세가 세계에서 이렇습니다 이걸 적어도 독일 수준으로는 낮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득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마지막 주제로 갈게요 제2부속실 설치하기로 했어요 잘 운영되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뭐가 관건이에요 제2부속실을 설치를 해서 성공을 하려면 전제조건이 있죠 뭐요 내가 또 이런 말을 하면 또 욕들일지 모르겠는데 김근희 여사님 조용한 내조로 돌아간다 이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지금처럼 가령 자꾸 돌출하는 어떤 발언 혹은 행동 나중에 가령 진중권 교수 같은 사람 저쪽 스페인 가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야 나 57분 동안 통화했다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런 말하는 진중권도 웃기는 사람이지만 나는 김근희 여사가 나는 좀 문제는 있다고 봐요 솔직히 문제가 있다는 말을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가급적 조용한 내조를 하시겠다면 가령 듣는 길은 많이 열어놓아도 좋습니다만 본인의 말이 자꾸 외부에 나가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사람도 좀 가려 만나시고 사람도 가려 만나셔야죠 최재형이 같은 사람을 아무리 아버지를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최재형을 들려동 만나가지고 파우치 백 같은 걸 내밀면 그 자리에 집어 던져야죠 그걸 하실 줄 모르면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활동 반경을 좁혀라 활동 반경을 좁혀라기보다 선택을 잘 하라는 얘기입니다 선택을 그 손이 필요한 곳에 대통령의 부인이 갔다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소리가 안 났어요 조용히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30초 하나 받는데요 변호사님 혹시 김근희 여사한테 전화 받으신 적 없습니까? 문자 받거나 참 제에게 만약에 문자가 왔다면 정말 방금 깎고 가시고 놀랄 일이죠 없으시구나 알겠습니다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 전원책의 빛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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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